타이어의 어원이 타이어드라고? 정답은? 노! 타이어의 어원은 어타이어, 타이, 타이어드 등 다양한 설이 있지 정답은 없어요 초기의 타이어는 생고물을 주원료로 만들어 마모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해요 이런 빠른 마모도 때문이었을까요? 단어 그대로 자동차에서 가장 피로를 빨리 느끼는 부분이라는 뜻으로 피곤하다는 뜻의 뜻은 타이어드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설이 생겨난 거래요 타이어 보관은 실내, 실외? 정답은? 실내! 타이어의 고무는 자외선, 비, 눈, 극한의 온도 변화 등에 의해 손상될 수 있어요 특히 사계절의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변덕스러운 날씨와 환경 때문에 타이어가 더욱 힘들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하고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하는 게 더욱 좋아요 만약 내 집에 보관하기 힘들다? 그럼 타이어 프로에서 제공하는 타이어 보관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타이어 갈변 현상 방치에도 괜찮다? 정답은? 괜찮다! 갈변 현상의 이유는 타이어에 들어가는 노화 방지제의 화학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이나 안정성과는 무관하니 안심하고 주행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갈변 현상은 미관상 안 좋을 수 있으니 예방하기 위해 타이어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면 더욱 좋겠죠? 잠시 후에 계속해서 머리로 연결하셔도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